여러분 오늘 조금 방송이 늦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오늘 방송은 의료에 대해서 정부 불신이 굉장히 심하네요. 어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 내과의원이나 이런 한 두 분 정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지만 중증질환이나 기저질환 그리고 이제 노약자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런 정보를 이제 그대로 도움이 되십사하고 중요한 정보니까 내보냈는데 이제 정부가 실시하는 그런 방역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이 쌓여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후반부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불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번도 백자를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정부 불신 그리고 방역에 대한 정부 불신이 특별히 심하구나 하는 부분들을 오늘 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의료 문제를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특별하게 이 필수 의료가에 대한 젊은 의사분들의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실제로 수술 같은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앞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수술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내용을 의사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의사분들 말씀은 우리가 정작 의사가 아니고 환자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필수과에서 이제 젊은 의사분들이 이탈하는 것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고 연구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염려했던 것이 거의 이제 수면 위로 노출되기 시작하네요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면 아마 이제 의사분들은 학회별로 의료 분야별로 이제 봄 가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충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술 신기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공유하고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계학술대회가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앞으로 한국 의료의 진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의료계 계신 분들이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필수 의료과의 학술대회는 뭐 극감한 겁니다 극감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모집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료계에서는 술기라는 표현을 썼네요 술기 그러니까 초음파나 이런 부분들처럼 이제 우리 세상용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기술 그 다음에 뭐 그런 기술 같은 것을 뜻할 때 그걸 해당 기준하고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의료계 계신 분들은 술기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술기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직한 전공의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봉직이나 아니면 개원일을 준비하는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필수 의료과보다는 그렇게 이제 환자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명함이 확실히 가린 거죠 그러니까 필수 의료과의 학회들은 뭐 사람이 뭐 없어 가지고 모임을 이렇게 취소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냐 뭐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직접 보는 술기와 관련된 그런 의료 분야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필수가에서 일시적인 이탈이 아니고 연구적인 그런 젊은 의사들의 이탈로 해석해야 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징후가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늘 걱정해 왔던 것처럼 윤 정부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필수가의 지원 인력을 극감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고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죠 뭐 언급실 파업 검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원 면허제 인턴 기간을 늘려가지고 하시라도 국가가 필요로 하게 되면은 필수 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징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강압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젊은 의사들은 필수 가로부터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달려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부의 이주호 부총리나 아니면 이제 조경 장관 박민수 차관은 의과대학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의과대학 기능 같은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이제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몰랐으니까 이 의과대학 교수는 치료 임상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교육기능 그게 임상 교육 그리고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학술지에 임상 경험을 계속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죠 임상 연구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전공의가 빠지고 나니까 당직을 세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당직을 세야 되는데 밤을 세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상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은 이제 전공의들이 밤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제 낮 진로가 마치고 나면은 대구로 돌아가가 아주 편안하게 쉬고 다음 날 출근하여서 또 진로 교육을 담당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런 데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전공의 대신에 당직을 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밤을 꼬박 세우고 그다음에 다음 날 정상 근무를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연구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전이 없다고 보고 또 특히 지방국립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여러분들이 6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래서 참 이 파급 효과가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9월 달 추석하고 구정 대개 2월이죠 추석하고 구정 때 가장 언급센터가 바쁜 모양입니다 이제 그때 예기치 않은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특히 언급센터 언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 모양입니다 추석 때 그러니까 어제 한 의사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되면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시고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가 79주년 이제 강복절이었는데 윤 대통령 경축사를 참 잘 썼네요 아주 장문의 경축사인데 제가 위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이번에도 예외 없이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유라는 단어가 아마 뭐 수십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윤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정직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구나 이런 경축사를 읽으면서 본인이 부끄러운 마음이 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제가 대통령 강복사 경축사를 보면서 자유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분이 계속해서 자유를 몇 십 번씩 외치니까 참 유감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누가 뭐 경축사를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번 8월달에 들어서 많이 이렇게 요동을 쳤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한 15에서 한 20% 정도 조정됐기 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미국의 불황이 본격화된다 그런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소매 매출액 증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근실한 자료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 불황 하드랜딩에 대한 그런 비관론이 상당 부분을 가셔가지고 오늘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반등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흥미로운 노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44세 60세 이런 시점에 아주 급격하게 여러분들 노화가 진행되는 노화가 계단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이렇게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함께 여러분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